네, 다음 무대는 이경자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 자갈치의 아침에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도련님 오늘 밤, 우리 도련님께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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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즐거우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랜 한대 오랜 한대 평양같은 꿈이 오랜 한대 물러도 대단함없고 대단함없는 오신한 우리 도련님 오늘밤 도련님께서 꿈에 달래요 도련님을 작사라 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황당리도 얻게 자랑하며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가슴에 청천하시고 도련님 오시는 날 가슴에 청천하시고 도련님 오시는 날 감사합니다.